나가면 돼? 나갔어요? 네 방금 하얀이 추워? 추워? 들고 있어봐봐 어디 추워? 아 오빠는 수강자잖아 일로와 가자 걸어올라가잖아 아 농담이고 너네는 이거 타고 삼촌과 왔어 얘네 안오는데요? 아 진짜 안와 도망가래되었다고? 물어본거야 이따가 얘네랑 안오는게 없는데? 아직 안 나가셨어요 사연 시간은 안오죠? 네 도망가래되었다고? 아 얘네 진짜 머리 감고 나 왜 이렇게 안와? 이 정도면 진짜 아 잠깐만요 진짜 런할 것 같아 응? 똥도 이렇게 모르는게 오래 안쓰지 여성분 뒤면 화장실 가서 아직 안 나왔나요? 나갔어요? 나갔어요? 네 방금 아 내가 내가 나가서 여기 내가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잠시만요 아 내 옷이랑 카드랑 지갑 나 핸드폰 다 거기 있다라고 아 지금 아무도 못하잖아 아 모르면 저한테 물어봤을 수 있어 근데 왜 가보지? 아 진짜 없어 아니 편의점에도 없는데? 아니 편의점에도 없는데?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핸드폰 좀 한 번 드릴 수 있나요? 전화요? 네 전화 한 번 받았으면 나가자 네 전화 안 받았는데 전화 안 받았는데? 여기 4층에 갔어요 아 4층이에요? 아 바로 올라갈게요 다른 방금 들어가서 다른 남자는 놀고 있는 거 아니야? 예진아 하연아 아 있어 어디야? 아 너네 어디 갔었어? 아니 아니 저 5층에 있었어요 아 진짜 깜짝 났잖아 아 진짜 깜짝 났잖아 어디야 너네 선수 도망가라고 그랬어 아 그게 아니고 그렇죠 말해 아니 아 그게 아니고 왜 그럼 전화 안 받았어? 전화요? 했는데요? 엄마가 저희 머리가 어디.. 아 아니야 아 진짜 잡았건.. ㅋㅋㅋ mineral 뭐뭐 아 Poor 아